아 아겠습니다 녹음이 두개가 됐어요 멀찌 어 요거 음악한 서버 하이픽셀 짜잔 짜잔 짠짠 어 깜짝이야 음 5번 어 하우징 배워를 알아가지구 4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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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입니다 어 렛끼리 요거를 불피했었 30정도 되는거같은데 아 골드 못먹었어 골드를 보고있어 말해준거야 골드 내놔 뭐하는거야 나를 켜볼까 엔드슨을 방어로 하는 똑똑한 친구를 봤네 버터플라이 방어로 티만과 소통이 중요 겟 다이아몬드 겟 다이아몬드 오오 뭔가 불허네 일단 겟 다이아몬드 해봤습니다 어 골드하나도 보였으니까 이제 가서 상점에서 아마사로 제가 사는것들은 요즘 많이 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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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러지마 눈물나게 하지마 뭐 살까 생각하시고 있었는데 흔 양심있냐 알람을 일단 사 보세요 알람 트러브 두개 샀는데? 괜찮지? 네 나도 필요한데? 뭐지? 여기에서 4,000원 떨어지고 옐로우가 없지? 자원 한번만 먹었거든요 없을텐데 자원 먹다가 죽으니까 나처럼 꼭 하나는 있을거란 말이에요 여기 오리팀이 있으니까 에메랄드랑 다이얼을 먹었어 셀픈드 수워드 오키네 오! 이미 프로텍션을 사서 에메랄드가 없었는데 저거 오리팀 올 것 같은 싼 느낌? 뭔가 오리팀한테 올 것 같은데 애매먹는 일일지? 우리팀 안 오르지?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만 힘든 일 하자 우리 방울을 깨뚫을 자신이 있나? 자네들 잠깐만 나 다이얼 4개잖아 오 드래곤버프 드래곤버프를 왜 샀지라? 잠깐만 드래곤버프 드래곤버프가 슬... 그... 드래곤버프를 왜 사한거라 쓰레기인데 쓰레기인데 드래곤버프를 왜 샀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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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쪽으로 가서 사람 없으니까 친구가 올 때 하나하러 아시겠는데 지금 쟤네가 웰로우귀지에 있는거야 나는 블루귀지가 아니라 어... 블루귀지에 있다 쟤네 안심하고 잡은 블루귀지 블루귀지에서 리드 오는데 이제는 좀 걸립니다 근데 저기 오는거 같은데 난 치워야겠다 친구야 딜을 부탁해 죽은거 아니지 죽은거 아니지 친구야 뒤를 부탁해 내 뒤를 내 등을 내가 날 쫓아올거 같아 친구는 저기서 책에 테마기행을 찍고 있고 어... 나는 내가 집을 방어해야겠어 친구가 친구들이 없어 그니까 나는 페이크북을 산 우리 팀에 오면 더 유리하게 만드는거야 에메랄드로 뭐 할 수 있대? 에메랄드로 할 수 있는게 엘리지 빌리지 스피드 틴티 워터버켓 포션 점프 5에 45축 한 번 사봐 할 수 있잖아 난 하나는 써야겠다 미드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난 이 위로 가야지 다이아몬드가 많이 쌓였을 거야 헬플도 샀겠다 집 주변을 좀 다닐지도 않네 웨인포스 암흑 다이아몬드가 무조건 남았을 거야 저거 샀으면 그만큼 넘쳐난다는 얘기인데 그 친구가 잘하는 친구일 거야 그래서 집에 있겠죠 죽지 않았을 거야 그럼 잠깐만요 야야 야야 상자에 다이어를 안 넣었나? 쭈쭈쭈쭈쭈쭈쭈쭈 다이아몬드 뭐하나 다이아몬드가 뭐하나 다이아몬드가 무조건 남았을 거야 다이아몬드가 무조건 남았을 거야 그쵸 귀여워 왜 wydaje 이 친구가 다이아몬드 먹으러 간다는 거지 일단 그 때 활로 저격을 우리팀이지 저기 안맞아 우리랑 대각선이네 그냥 뒤집어서 창조에 넣어도 돼 메메랄드 제노미터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 친구가 센스있으니까 다이아를 안먹어주네요 아주 착한 친구 레인포스트 암호 3를 사고싶거든요 레인포스트 암호 3를 사고싶거든요 하이 다이았 전화 내 눈 다이았 오케이 들었어 으응 으응 정말 내가 뭘 들었는데 빼꼽 해줍니다 으응 이거 뭐 맞추나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서 모은 자원으로 파보를 삽니다 파이어볼 어딨어 파이어볼 120 아이온 차라리 저걸 사줘 차라리 저걸 사 아이온골렘 사 아이온골렘 아이온골렘 사 아이온골렘 아이온골렘 사 맞짱 뜨게 해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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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파보를 사 파이어볼 아이온골렘 그 다음에 뭐지 나 왜 나한테 쓰는거지 아이온골렘 아이온골렘 애들 왜 저기에 물려있냐 공격 올 것 같은데 레인포스트 암호를 사용했어 데뷔를 해 뭔가 왜 올 것 같아 하지마 공부게임이라니 오 좋았어 아 하하하 바보냐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있지 하하하 바보같은 녀석 수습을 해 가죽거비 껍총 오 1피? 오 1피였던 예야 한방컷이었다고 소리도 안났어 오빠 반피였겠지? 하하하 우리 팀 방어가 역시 강해 오 1피였던 예순이 30분이 나 안 죽은지 좀 된 것 같아 그래도 잘한다는 뜻 일단 레인포스트 암머보다 중요한 건 다갑이에요 저는 다갑을 안 갖고 있는데 왜 이리 에메랄드가 많이 잠깐만 이건 못 참지 15초만 기다리자 진짜 제발 제발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아 나 다이아몬드 가부 사고 싶다고 우와 호키키 이거 주면 나 울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야 다이아몬드 내꺼야 야 레인포스트 암머들이 사려고 했단 말이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게야 넌 뭐하는 게야 야 다이아몬드 내 놓으라고 야 다이아몬드 야 됐어 우리의 환상의 팀워크 야 다이아몬드 여기서 다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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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레찜을 연습을 하믄 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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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힘들어 나 다갑이야 나 다갑이야 어? 이긴거야? 자원이 왜 안먹으시지? 내꺼를 넣는데 응? 뭐야? 아 이겼구나 무비로 갑시다 무비로 갑시다 구독자 좋아요 알람이 닦았지? 구독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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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!